2015년 살기 좋은 마을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마을시장은 해마다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연남동에서 2015년 첫 마을시장 봄꽃시장이 열렸습니다. 서울 곳곳에 벚꽃이 많게 많은 시민들이 벚꽃 명소들을 찾았는데요. 봄꽃시장 또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연남동 주민센터 앞 은행나무 어린이 공원길 일대에서 올해 첫 마을시장 봄꽃시장이 열렸습니다. 연남동 마을시장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을시장으로 따뜻한 만남과 넉넉한 즐거움이 있는 마을장터라는 컨셉트로 주민들이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참여해 직접 쓰던 물건, 만든 물건, 재배한 작물 등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마을시장입니다. 이번 봄꽃시장은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서 벚꽃이 만개해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졌는데요. 나눔과 공유, 재활용품 교환 판매, 나도예술가, 창작품 판매 전시, 신나는 잔치 한마당, 공연 퍼포먼스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연남동 마을시장 따뜻한 남쪽은 항상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꽃시장은 봇꽃 만개 시점과 맞물려 더욱 인기가 있었는데요. 여러 종류 꽃들 뿐만이 아닌 꽃으로 만든 카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